탈레라!!! 탈레라!!! 고마워!!!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왔네요. 네! 여기 기억나나요? 여기 아시죠? 옛날에 그... 여기 제가 시행했던 데... Let's go! 아...자 여러분, 여기 또 왔네요. 그 게임, 뭐 갱비치로 막 싸우고 막 그래 너하고 뭐 거기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왜 다시 왔죠, 여기? 그러니까, 뭐 게임하나 봐, 오늘 네, 오늘 달려나 방탄은 리그 업무 넘버 원입니다 와우!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고요 설마 그... 오늘은 특별히 이 게임의 월드 스타 와우! 와, 게임계의 BTS! 리그로 이야기하면 좀 안 믿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이런 거 그냥 자막으로 알아서 쳐줘 아니, 이런 거 자막으로 알아서 달아주시는데, 밑에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와우! 우리 T1 선수들이 오셨습니다 와우! 터끄러 왔었죠? 와우! 시작! 와우!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프로게임단 T1의 비드라이너 베이커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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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 베이커! 안녕하세요, T1의 원딜 테디입니다 오우! 오우! 테릿! 테릿!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에포트입니다 오우! 서포! 서포! 로래꽃이지, 꽃! 안녕하세요, T1 정글 커즈 문우찬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T1의 사업 칸나 김창공입니다 오우! 오우! 묵묵히 자기 길 만나는... 네 와, 신기하다 아, 멋있네요 아, 이렇게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참 반응이 어떤 게스트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사람이 형이에요 네 어? 혹시 형이에요 게임사람이? 혹시 보여준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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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친해지자고 네 네 너 친해지자고 네 네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6대6 팀전으로 침선이 게임 아, 6대6? 아, 6대6 나오는구나 그 전에 저희 다자라마칸의 예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떤 게임일지 기대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제이홉! 나는 알앰!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디! 나는 에포트! 오우야! 나는 커즈! 오우야, 오케이! 나는 칸나! 자, 누구부터야, 나부터야? 허위부터! 하나, 식, 셋, 넷! 페이커, 셋!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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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커즈 셋! 커즈, 커즈, 커즈! 아아! 디넷! 디디디디디디! 지민 하나 왜 나 지민! 와, 잠깐만 야, 우리 고개하면 어떡해 야, 팀킬을 나를, 나를 하나 아니지, 아니지 이거 트롤 아니야? 아니지? 아, 이게 연계, 연계 공연이었어? 아니, 이게 이쪽도 많이 이제 친해지고 싶지만 저랑도 좀 친해지고 싶다 아, 이 길에도 친해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게도 저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계세요 고개해서 아렌 둘 아렌 칸나 넷 칸나, 칸나, 칸나 ja 곱 넷 ja 곱 어우 벌써 2명 다 동전이에요 5대5예요 지금 공격 생각밖에 없었어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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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아 떨려가지고 아 떨려가지고 야 이 게임에서 지면 좀, 아 아니지 않냐 우리? 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돌아 있어야 되나? 돌아있어 그런 거야? 칸 나 분께서 제가 할까요? 팅팅팅팅팅팅 팅팅팅팅 tuh Candной 비셋 귀비 비 에프터들 3 에프터 에프터 에프터ek 에프터 아 제가 아 이름이 세 글자라 요정도 게임은 우리가 이겨봐야지 아usa 기선에 재 recognition 들어가야 되는 거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갑니다 보여주세요 Katz gouvernement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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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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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팅! recursive! 지민 네. 저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확인, 사살해버렸어요. 이미 죽을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T1 선수들은 이기나요? 우리 좀 속도 울려 보시죠. 선수들끼리. 저 5대 2야, 우리가 유래해, 아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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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에이젠 지방. 아, 갑자기 속도가 2배가 올라가. 너무 빨라 해. 속도가 2배가 올라가. 1 topp egy만 하자, 2pp. 오케이. 갑니다. toolkit! alien. ascal 하나ерх. ㅎ ㅎ ㅎ 어? 마지막 어? 뭐야? 칸나, 칸나 칸나 한 명 남아 이렇게 티워선수를 기선 대합을 시키네요 제가 자, 과연 캐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슈가 슈가 씨 혼자방류법에 따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오케이, 슈가 제가 성공할까요? 어, 성공도 갈게요 오, 묵직해요 킹킹킹킹킹 signature 진, 셋 진 와와와와와와와와 이야, 기승궁이 형을 야, 대박이다 뵈찢아 찍어버리잖아요, 형님 아이, 탑이라 탑이라 그런건 오프라인은 강하시네 오프라인만 하고 컴매버튼 뭇직해요 응 진짜 너무 떨려요, 지금 자, 뭐 갑니다 잉, 잉,räge,zilla Twilighturt ités 하나, 하나 간나 천국, 셋 전국, 천국, 천국 슈가 넷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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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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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핸디캡! 핸디캡! 두 명 넘었는데 뭐해 핸디캡! 내가 나올 줄 몰랐지. 한 번도 안 했다며.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블랙 챙겨준 거 아니야? 내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지금 누가 맞죠, 우리는? 자 지금 이 춤이랑 샌 남았어요, 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좀 스피드 올려주세요. canoeO 아렘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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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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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셋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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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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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칸나 칸나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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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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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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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다 아니, 어디 MT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이엠 브라운드 정도 이겨줘야지 용기 씨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정국 씨한테 공격받고 끝났네요 흥미진진했네요 사전 게임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 또 호라이팬으로 사실 저희도 이쪽 바닥에선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바닥은 뭔데? 이쪽 바닥이 뭐야? 약간 이런 사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저희가 꽉 잡고 있어서 제일 먼저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의 이제 서로의 이름들은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게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뿅망치 게임으로 아, 뿅망치 아, 뿅망치 아, 뿅망치 게임이야 정말 친해지겠다 이래도 되나? 세계적인 선수 때려도 되나? 제가 지금 국보급 선수분들 지금 뿅망치 맞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경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박수 한 번 치죠 네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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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 뿅 아, 잠시만 뭘 낼 거예요? 아, 진짜 아, 뭐야 위팅하냐고 여기 아니잖아 하나 빼기 신고 가야겠다 파이팅 이건 뭐예요? 뭉뭉냉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 빼기 빨리 빨리 아, 과능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 너무 빠르신데? 맞아진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착수다 아, 아, 깜짝이야 아니, 가본다 가능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봐주고 계신 거지, 당연히 척보여 모르니 파이팅 파이팅 하나 빼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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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기! 이겼어! 하나 빼기! 비카 형 봐주지 마세요! 비카 형 봐주지 마세요! 이겼어! 나 빼기! 태형이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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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이겼어! 이겼어! 아, 너 가면 됐다! 갑업 1개! 야, 뼘 망치 면 다 망치면 다 망치 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 Lu range 2개 예수에 한 명은 방어만 하려고 한 명은 뼘 망치만 들라고 해 이기는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야지 너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너무 약간 유리하기 와, 순서 가자 이거 이어! 이렇게 하시죠 아, 이렇게 하시죠 아니, 그... 아, 당연히 나는데? 연기야, 자신감. 자신감이지, 저건. 자신감.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 자, 갑니다. 자,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 한 번에 약간 좀 긴장감을 주려고. 그만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아, 네. 아, 네. 아, 네. 오오.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아, 네.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아, 네. 아, 네. 어, 봐줬어, 봐줬어. 이 정도야, 뭐. 아니, 아니, 되게 봐줬어요, 방금.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아, 네. 잘 먹네. 꽁스 쓴다. 아 아 아 아 아 말을 해, 옹알이를 하지 말고 한국어를 해 아 아 되게 긴장감 넘친다, 이거 아, 빨랐어 지금 진짜 머리를 처음으로 한 번 때린 사람이 이제부터 그렇게 안, 이제부터 이렇게 3, 3판이 아니라 아 아 아 땡 땡 무슨 거 아니에요? 뭐야, 이 형은 뭐 한 거야? 아 헥헥헥헥헥, 하나백위 빠잇 우와 우와, 평생 평생 술자리 자격거리다 이야, 내가 밤에 속으로 베이커를 이겼어 야, 자리 자리 여러분들 이제 바지지 말고 해 주세요 가디 우리 텘디 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한 명, 지금 헥헥헥헥 헥헥헥 끝났네 우리 선 안 가고 끝낼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오른쪽에 놔도 되나요? 네 오른쪽 잡이에요? 네 오른쪽 잡이에요 아 다행이다 나 왼동잡인데 형 오른쪽 잡이다 공공공공 갈까요? 네 아네 아네 과잉 가잇 워 화나 백 일 아네 아네 가잇 가잇 워 화나 백 일 아네 아네 가잇 가잇 워 화나 백 일 아네 가잇 가잇 워 화나 백 일 좀 자고 있어도 돼요? 화나 백 일 둘이 잘 맞다 수고하십시오 막아야지 아니,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막고 있어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이거 가위가위 보 게임 아닙니다 막으신대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컷 아, 제가 앞에 너무... 자, 그럼 한 번만 좀 감정... 네, 감도를 봐야 돼 오! 안 돼, 지금 가위가위 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너 잘한다! 칭찬, 칭찬, 칭찬 된 것 같은 거지? 칭찬, 칭찬 감정입니다, 가위가위 보! 가위 빼기! 오, 빨라, 빨라! 오! 칭찬, 칭찬 ancient 가위가위 보! 하다 빼기! 아니, 숙아야, 앉지 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앉으면... 야, 너 비겁하다, 이상아 형이 형 적당히 앉읍시다, 우리가 형, 형,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아니, 이게 초도도나니야 야, 이게 초도 maybe야 회미 형, 가자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살짝... 알않ано, 자기소개하지 말고 빨리 해 안녕하십니까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너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숙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여기에서 인정 인정 자 우리 너무 숙이지만 알자 적당히 숙이자 안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안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이 커플 찬성합니다 하나 빼기 정우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오른손 탑이에요 나왔다 나왔다 조정보스 나오셨어 지금 다음엔 자존심 갑니다 안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어? 어? 뭐 했는데 너? 정우야 괜찮아 진이 형 우리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형 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안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왜 이렇게 떠세요 저 너무 떨려 아니 아니 떨리셔요 아니 뭐 이러고 떠시는데 낼 수가 없어 형 나도 떨렸어요 해주세요 안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뭐야 뭐야 뭔데 하나 빼기 아하이 안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제가 산び 그 경이 평생 술 안줄까 오, 네, 기대요, 네. 자, 그러면 A노래부터 먼저 들어드릴 테니 A, E, 신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와, 기대된다. 어떻게 팀이 될지. A, A, A. 와, 근데 나갈 노래하는 거 진짜 처음에 많아. 자, A노래 갑니다. 자, A노래 아신다고? 오, 슈가어. 오케이, 자. 야, A노래 너무 높아, 이거. 누구야? 야, 너 너무 높아, 이거. 아, 누구야? 왜 또 안가? A, 누구야, 또. 우리 팀 A여, 그럼. 테이크. 오, 오. 와, 오. 테이크 오미 아이돔. 타니 멋던 자른. 뭐라 해도 아이돔. 캣. 저이, 유가. 와, 가찌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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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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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ever gonna trade I never gonna trade whoo 그래도 빌런스 맞아 밸런스가 맞아 아, 그렇잖아? 아니야? 우리가 다섯 명이 와도 한 번 못 이길 거야? 둘이 좀 해요 둘이 잘 해가지고 3, 2, 3, 2, 3, 4 오늘 누군가 넌 더 나아줘 1, 2, 3, 2, 3, 2, 1 1, 2, 3, 2, 1 1, 2, 3, 2, 1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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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금 머리 보면은 들어주세요 작은 시나 페이크 러브 나오겠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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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맥슨 놀이 몰라? 원 투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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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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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형 아 이거 할 수 있겠네 It made a game in my heart today Oh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I'm letting you do, yeah, oh yeah, oh yeah Oh at home, at home, at ho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At home, at home Your everything true 아니 갑자기 저거 내 모든 마음에 듣고 싶어 Oh, they, 공기 마시줘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Let's go You're one, you're two Let's say I'm a love baby 내린 차, 내린 눈빛 널 보이소 근데 네가 내게 저도 두날게도 비상향이 너무 높아 네 눈에 날 받지 해보고 싶어 Hey, you wanna give me a boy with lo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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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들려주세요 넌 알게 된 이 우연 내 삶은 온통 너야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게 하나 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한 이 너의 가신사는 이거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하나 둘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오른쪽으로 리듬 셋, 넷, 넷,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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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른 우리 T1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졌어요? 와우 뭔가 평소 무대가 더 힘든 무대였던 것 같아요 86점 오케이 86점인데요 컴포먼스 점수 A 팀에게 5점 B 팀에게 10점 우와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노력 가상점 네 아니, 노력이라도 하지 그랬어 야, 그래도 정점이야 공점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공점이야? 공평 공평하다 야, 마지막 게임 뭐 뒤집기 이런 거 있겠지 뭐 나 이기만 하네 자, 이제 공격 교수 게임에 들어가 보게 되면 공격 교수 게임으로 공격 교수 해볼 겁니다 뭐, 갓나 준비 됐나?! 페이커 준비됐나?! 장동아 Because, because 오케이, 편하게 간나야 야, 간나야가 뭐야, 장동아 장동아 네,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 이름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긴 하다 네, 찾아서 이름이 장동스가 좀 임팩트가 있네 연주 게임이 자, 다 분무 됐어요? 네 자, 준비되어 시작해주세요 에포트, 에포트, 방장, 에포트 아, 오케이 에포트, 방장 어? 나 내가 해도 돼요? 어? 이게 고르는 거예요, 챔피언을? 어? 아, 잠깐만, 지민아, 너 빼 야, 지민아, 어떻게 빼는지 몰라 너 안 돼 이 문도 하면 안 돼, 네가 끊자 다시, 내가 리게임, 리게임 다 던지는 게 뭐가 있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문도 누가 해요? 우리 문도 누가 해요? 형, 할래요? 문도 피크 저요? 아, 네, 저 무기인 고수지 형들 고르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준이 형 어 형, 형, 형 문도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처음부터 예능으로 가진 않아 아, 진짜 한 번 아, 난 방향키도 골라, 네가 해 문도 하려면 네가 해 자, 여러분들, 지금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아니, 되게 든든하네 야, 우리 T1 아, T1분들 3명 이상이 든든하네 아, 역대급 VIP 버스다 거기 문도 누구야, 거기 문도 여기 문도 페이커 뭐라고, 문도 페이커라고? 페이커 대 진희예요, 형 아 야, 야, 뭐야, 진짜 페이커가 문도야? 페이커 대 진희예요? 아니,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아니, 문도가 메인 게임이라서 아니, 내가 페이커랑 무빙 전쟁해야 된다고 형 뭐야, 뭐 살까요? 아이템 사지 말라고? 노템, 노템전, 노템전 캔디캠 핸디캠 헉 아, 지금 에포스 아이템, 애포트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뭐가, 뭐야, 뭐냐, 뭐야, 뭐야, 뭐 뭐야, 그거 했죠 오늘 순이 된 거야? 네, 기선제압 né 어이, 기선제압, 기선제압 기선제압 껍을 했네 지금 아이템전 안 칸나 기선제압 장би 못하네 옷 날개 펴 lugar 아,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옪 오오오오, 공격을 해? 야, 공격하면 안 되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벤호 공격하면 안 되지 뭐하는 잘 안 된다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 바론 나오는 데서 하는 거야 바론 나오는데 이로 갑시다, 이로 갑시다 바론으로 갑시다, 바론으로 아,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어, 뭐? 어, 손 넘어, 손 넘어 손 넘어? 어, 손 넘지 마 여기 왜 우리 팀이 아닌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포함? 프리허그야, 뭐야? 그럼 그냥, 뭐랑 좋아하지? 야, RM 올라가라고, 좀! 아, 올라가, 오케이 준비 되겠구나, 이제 올라가, 지민아 올라가 올라오세요, 세영이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손빵? 죽여버릴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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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뭐야, 1레벨 뭐야, 1레벨 뭐야 뭐야, 1레벨 뭐야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 잡았어, 손 넘네 1레벨 뭐야 1레벨 손 넘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잠깐만, 이거 바이게 때문에 바이게 뭐야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부터, 잠깐만, 바이게 부터 바이게, 이거, 바이게 시드, 바이게 시드 야, 바이게 먹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마크 오케이, 오케이 저거 먹은 거 가져온 것 같아 프로게이머들이 하는데, 어플보리가 재밌네 아, 신기하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페이커 때렸어 잘했다 던져나 집중공격 페이커 집중공격 너, 도망가 도망가 우리 티비크 왜일아 페이커 드로어 뺏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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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안타, 안타, 안타 그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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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시트야 면어, 면어 يد 뭐야, 이거 그냥 전쟁이잖아 야, 별거 없네 아니, 뭐가 픽을 하는 거야? 문도 아직 안 죽었잖아 문도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살아서 돌아와? 죽여놔, 죽여놔 나 이거 그냥 롤 아니야?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인스타가 했지 어, 뭐야? 아, 졌다, 이거 문도 죽였다 롤이 왜 있는 거야? 그럼 맞짱을 뜨자, 그냥 문도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였는데 야, 저쪽 페이커가 먼저 죽었어 우리도 잡았는데? 저쪽 페이커인데 그쪽 페이커는 누군데요? 그쪽 페이커가 아니야, 그냥? 우린 그냥 우리 다 같이 가평 갈래? 여행가자 PC방 가서 하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여행가자 자, 자, 다들 마우스에 손 떼세요 네 손 떼시고 진행 좀 합시다 아, 자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즈리얼 하면 안 돼, 창동아 네? 하면 안 돼요? 어 뭐야, 이즈리얼 있는데? 창동아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창동이 건들지 마라 야, 창동이 누가 건들어? 우창이 건들지 마라 문도, 문도 문도 누가 할래요, 문도? 우리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문도 진 형이 안 돼요 내가? 와우 오케이, 문도 지민 저쪽 진, 여기 지민 지민이 문도야? 아, 진 형 준비됐어? 하하, 나 진짜 난 자존심 상한다 너랑 한다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뭐 내기 한 번 하실까요? 뭐? 아이디 삭제 한 번 합시다 야 야 야, 너도 프로 게임 할게 지원도 똑같이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야, 빨리 픽 좀 눌러봐 자, 픽하세요 나 안 했네 아, 미안합니다 아 아렘아, 너 임마 저요, 예, 죄송해요 아, 나 방금 너한테 뭐라고 한 말이 안 했어 아니,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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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하는 사람이 여기서 어우, 야, 좋네, 야, VRP 아, 야, 야, 야 VRP만이다, 야 아, 슝아 연습 중입니다 자, 그, 저, 재욱 들어가세요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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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남준아 왜 남준아, 이거 아니지 왜 때리냐 나한테 때려 야, 스톱해 내가 때렸다, 내가 때렸다 남준아 아니, 내가 와드위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를 때려줬어 내가 뭐해서 그래 널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올라프에 만화가 없어요 저쪽 올라프 만화가 없는데 제가,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올라프 만화 없어요 아, 연습 안 하고 다 쓰셨어요 시작, 시작, 시작 어딜 갔다 아니, 잠깐만 아, 시작해 아니, 잠깐만, 우리 만화 없어요 아니, 우리 문도 만화도 없어 만화 없어요 시작 문도 때려 디빈이 형 해드립시다 아, 오케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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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희생을 하마 야, 청구야 무빙으로 너가 피하면 안 돼 날 지켜줘 야, 이제 놔봐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야, 이거 맞추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 물반 고기반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1팀 문도 형님 진영 진영 중에서 잘살이 있는데? 오케이, 나 맞췄어요 형님, 한 대 맞췄어요 칭찬해줘 나 맞췄어 좋아, 좋아 1팀 문도 이거 감사합니다 문도 지켜야 된 거 아니야? 뭐야? 나 죽인 거야? 올라프 나 미쳤어, 나 미쳤나 봐 오, 뭐야? 죽이 잡아, 바로 죽었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아니, 대즈는 앞에서 한 대를 안 받아주네 에포트 피 야, 문도 잡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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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역시 프로게임으로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구나 문도 지켜야 된다 똑같네 4대3 문도 지켜, 문도 지켜 안 돼, 안 돼, 안 돼 큐큐큐큐큐 마무리 아아아아아아 마무리 아아아아아아 마무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 야 멋있다 멋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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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빙이 진짜 다들 다르구나 합쳐서 우리 세 명이 저쪽 세 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살 걸 하나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딴 게임 해야 돼요 우리 자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몸도 피고 몸도 손 풀기 아 재밌네 자 이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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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자 빌드팀 파이팅 파이팅 지원 파이팅 파이팅 지원 파이팅 지원 파이팅 유피 갑니다 우리가 안 돼 뭐야, 가자 시작된 거예요 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죽네 오우 오, 야, 나... 오, 1년 죽어 아, 진형님 테디가 나 죽였어 하하하 어, 뭐야, 나 혼자 죽었어 뭐야 이거 혼자 죽은 것도 킨샘에 포함되나? 안 되지 아, 돌을д. 죽여! 다이사! 맞추기 힘든데요, 이거? 아, 컷! 아, 뭐야? 아... 아, 돌을래. 몇 번 떨어지는 거야? 블루틱. 화이팅! 파이팅! 지민이 또 나한테 나오잖아. 진해! 지민이, 불가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런 데 있으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쏴서 죽여버릴... 제게 갖고 오. 어디야? 게스트 9109 누구십니까? 오, 저기 뭐야? 이리 와, 2대1이야. 오케이, 태형이 형 던지가 나한테. 이리 와! 오케이, 상어 들어가고. 야, 뭐야, 뭐야, 점프하는데? 상스 돌아다닌다. 되게 말이 없어지는 게임인데, 이거. 되게 무거운하게 되는, 약간. 야, 칼전 할래? 칼전.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아, 또 떨어졌어. 칸나 가고. 칸나 가고. 칸나 가시고. 왜 이렇게 잘 맞춰? 아니, 이거 누구야? 어려워, 이거. 아, 아, 아. 아, 떨어졌어. 아, 상어야, 아프다고. 곰미남. 곰미남이야. 킬, 뷔형 킬. 아, 테디야. 좋아요.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슬지 마라. 와, 나 게임 진짜 못한다. 형,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우, 야, 야, 야. 야, 야, 야. 코드 무섭다, 야, 코드 무섭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야, 코드야. 코드 1억이야? 응, 안 맞습니다. 30초. 30초. 어우, 야. 어, 야, 뭐야, 뒤에서 누가 때려. 어, 붕색에 갈렸어. 아, 확실히 블루 팀이 다 잘하네, 이게. 우리가 블루야? 우리가 레드야? 어, 우리 레드야? 우리 찌고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무서워서 숨어있어. 거즈야,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 애 움직인다. 누구 준비해라. 팀 플레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요하다. 오케이. 블루 팀이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졌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킬이 32킬이. 코어로 보는 거 같아. 누가 이겼나요? 와, 15킬. 아, 근데 이건 너무 극명할 것 같은데. 아, 이 두 명. 야, 15킬 누구야? 에이킬 순. 와, 나이스. 아, 못하네. 아, 못하네. 야, 15킬 누구야? 난가? 셋 중 하나겠지. 상관인 선제예요? 바로 가면 되는 거죠?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오케이. 아니, 뭐야? 안 봐줘. 오케이, 태양이 형. 아, 하이, 컷. 네. 아니, 얘들 아이디가 보여? 아, 살려줘, 얘들아.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컷.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 컷. 도와준다, 도와준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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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어, 택배 뜯듯이 칼질.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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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했다. 아, 어려웠다. 우리 지금 1킬 지고 있어. 아니, 그냥 칼질 잘한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컷. 야,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총 들지 마라, 비겁하게.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얘. 우리 칼로 간다. 그래, 칼전 하자, 그냥. 아, 창동사트 몇 번 죽는 거야, 진짜. 야, 때리지 마라. 아, 누구야, 얘. 아, 지민이 형. 아, 테디 진짜. 쟤 나만 죽여. 프로게임은 다르네. 야, 뭐야, 이거 3대1이야. 3대1, 3대1 뭐야, 이거. 오케이, 컷. 아, 뭐야. 테디, 쟤 또 나만 죽였어. 야, 우리 1킬 차이야. 열심히 해야 돼. 아, 나이스. 아, 진짜 왜 이래 잘해, 테디? 테디, 테디. 아, 우리 팀 테디가 에이스야. 테디 진짜 잘해. 아, 어떻게 진영한테 죽을 수 있지? 아, 자존심 상해. 오케이. 오, 야. 야, 컷이 또 잡았어. 와, 나 고수인가 봐. 오, 이거 막상막하네. 야, T1. 노즈미남 누구야? 어, 야. 오케이. 진영 잘해 가시고. 와, 너무 잘 썼는데? 아, 이 사람 뭐야. 적 칼 주고 와, 이거. 가만히 있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표나, 표나잖아, 근데. 아, 왜, 나는 왜 한 방에 죽냐? 내가 한 방에 딱, 딱, 극소로 노려서 딱 찌르잖아, 형이. 봐봐. 딱. 슈가야, 넌 죽었어, 나한테. 어, 뭐야. 테디야, 넌 왜 나만 죽이니? 아우. 좋아요. 야, 우리 누워, 누워. 누우면 이긴다. 아, 뭐야. 누워, 누워, 누워. 야, 밥 먹고 애들이 이것밖에 안 했나 봐. 혀진아, 들어와. 왜 이렇게 잘해? 아, 뭐야, 저. 야, 얘들 이거 메인 아니야? 롤 아니라? 어, 야, 뭐야. 테디, 테디. 야, 테디. 형. 들어와, 테디. 아, 좀 드실래요? 좋아요. 이겼다. 아, 아. 오케이. 오. 와, 진짜 잘하네, 이게.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다 저의 케어와. 말과. 지민이 너한테 많이 죽었는데. 그러게, 지민이는 뭐. 그게 누구야? 테디야,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하네, 그래도.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자, 갱비스토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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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던져. 야, 야, 같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봤지? 세이홉. 세이홉. 제임자라는 동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